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그래? 우리 아쿠스틱 했잖아. 또 나가고 싶어? 무서워. 뭐 한다고. 야. 너 하루 종일 자서 지금 시간 감각이 없나 본데 지금 새벽이거든? 박볼이. 안 돼. 밖에 추워. 알았어. 알았어. 박볼이 씨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새벽에 밥 먹는 걸 고쳐놨더니 요즘 산책을 가자고 하시네요. 그렇다시아. 이제 여기서 뵙고 싶어. 이야, 나한테 가야겠다. 또 다른 거 안 보고 가야겠다. 원투 드립? 머쓱't really look like they're not looking for me. 나 지금 머리 밖에 안 보이네. 너무 멋있다 되게 멋있다 근데 멀리 잡아도 너만 보여 응가 아이고 잘했네 까마미 응가가 안 보이거든요 자 우리 응가가 여기 있네 뭐해 뭐해 안 돼 집어먹지 마 누나가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주잖아 뭐해 이뻐라 에이 꼬였다 꼬였다 너무 예쁜데 지금 너무 예뻐 트리 같아 트리 아 아니 진짜 예뻐 근데 그치 그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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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 같아 아구 이뻐 오늘 왜이렇게 이뻐 볼이야 오늘 왜이렇게 이뻐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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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웬일이야 너 왜이렇게 이뻐 바볼리 무슨일이야 왜이렇게 이쁜 거야 진짜 너무넇 말이 안나오는 너무 이뻐 아 이거 무슨 프로포즈 하는거 같아 그치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이거 쓰셔도 될 거 같아요 강아지 산책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! 그치? 나와 결혼해 줄래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